1. 체중 감량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뜨거운 물에 레몬과 꿀을 섞어서 마시는 것은 많은 해독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. 요소 중 하나이다.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간청소, 독소 제거, 체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.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면 뜨거운 물에 꿀 2일 끈 수과 레몬집을 섞어서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. 하루의 시작은 물론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도 매우 만족스럽고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료이기도 하다. 2. 피로감 감소 천연 설탕인 꿀은 칼로리와 에너지에 건강한 공급원이다. 또한 활력을 찾기 위해 꿀을 사용한다면 단맛에 대한 자연적인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. 꿀이 제공하는 천연 에너지는 피로감을 저하시킨다. 피곤할 때 커피, 케이크, 초콜릿에 의존하지 말고 꿀을 한 스푼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. 3. 피부 트러블 감소 항균, 항진균 성분을 함유한 꿀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재료이다. 피부에 잡티가 생겼다면 그 부위에 꿀을 조금 발라 밤새 피부에 흡수되도록 한다.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씻어내면 되는데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피부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꿀은 습진 건선 및 백선 등의 피부 문제에도 효과적이다.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염증 및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. 4. 심장질환 위험 감소 꿀과 계피를 섞으면 심장의 동맥과 정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10%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꿀과 계피를 섞어서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장 마비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. 이 효과를 얻고 싶다면 따뜻한 물에 꿀 1-2 테이블 스푼과 계피 1월 3일 작은 스푼의 양으로 섞어서 하루에 한 번 마시는 것이 좋다. 5. 소화불량 완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꿀의 살균 특성은 위산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다. 꿀은 가스를 중화시키고 과식을 했을 때 훌륭한 천연치료제가 될 수 있다. 식사를 하기 전에 꿀 한두 큰 술 가량을 먹으면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좋다. 하지만 이미 너무 과식을 한 이후라면 꿀과 레몬즙을 따뜻한 물에 섞어서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. 6. 면역체계 자극 꿀의 치유 효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꿀이 비타민 미네랄 박테리아로 붙어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엔자임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. 기침 목 아픔 코 막힘과 같은 감기 및 독감의 증상이 있다면 꿀을 섭취하거나 다른 치료법과 병행해 꿀을 섭취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.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싶다면 매일 뜨거운 물에 꿀 한두 큰 술을 더해서 먹는 것도 좋다. 좀 더 효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신선한 레몬즙과 계피를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서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